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방 한화 꿈의 그린 프레스테지 아파트 경매 문건은 GTX A 노선 동탄역 740m로 청계중학교 연접단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울컨연항입니다. 동탄역 시방 한화 꿈의 그린 프레스테지 아파트 33평형은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1억 9500만원 하위평가는 11억 2500만원 상위평가는 12억 725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42%에서 43%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감 문건 현행을 살펴보면 한화건설이 시공하여 2015년 9월에 중공변 아파트로 총 25개동에 1817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6대이며 경매 문건은 최고층 36층 중 13층 33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통부산말수기준 권리는 2015년 12월 29일에 설정돼 농협원행위의 근자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48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치아가능성은 제거 보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25억 6292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문건명세상 조사대님들 정한계없이 소유자주민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민인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을 해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민업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입찰 전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청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동탄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하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테지아파트 33평형은 최근 매민되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이 되어 최근 거래연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하객 매물을 살펴보며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테지아파트 33평형의 매물업관은 1427동 남서양 19층이 14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동탄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서를 살펴보면 경기화성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도는 91% 매각률 52%에 경쟁률은 1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화성시 주거유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금원 소유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주비보호소로 입찰타이밍 및 합리적인 입찰가기들을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법원은 매각무원금에 있었으며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에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납치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교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시범 한업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아파트 33평년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납치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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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